안녕하세요.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양천구 모기동은 어르신 건강업, 행봉업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양천구 모기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난 25일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저소독 어르신들에게 건강박스를 전달하는 어르신 건강업, 행봉업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모기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팀은 부양 가족이 없어 외롭게 보내는 어르신들을 방문한 결과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치아 상태가 좋지 않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 악화로 어르신들은 영양 섭취를 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기동과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협력하여 저소독 어르신 영양제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